shoes for school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항상 이렇게 표시하셔서 절대 틀리는 일 없도록 하세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선지부터 봐볼까요? 선지 1번 수익금은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shoes for schools 인가 봐요. 자, your used shoes can go a long way. 당신의 사용된, 자, used items 하면요. 중고물품이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요. second hand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손으로 온 거죠. 자, 사용된 중고 신발들이요. can go a long way. 긴 먼 길을 갈 수도 있대요. 자, 브룩스 하이 스쿨 students, do you have old or unwanted shoes? 뭐예요? 가지고 있습니까? 낡거나 쓸모없는 혹은 원하지 않는, 신지 않는 신발들이 있나요? 자, donate 뭐예요? 기부하세요. 그것들을 기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the profits, 그렇죠. 이익은요. 여기에서 나온 수익은요. from reselling the shoes. 자, resell 하면 뭐예요? 다시 팔다. 그렇죠. 신발을 모아서 되판 것의 수익금은요. the shoes will be used. 사용될 겁니다. 뭐하는 데 사용돼요? to build schools. 학교를 짓는 데 사용돼요. 아프리카에 있는.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아니겠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모든 종류의 신발을 기증할 수 있다. what이 되겠죠. 어떤 거? 자, you can give away. 당신은 줄 수 있습니다. give away. 주단 얘기예요. all types of shoes. 모든 종류의 신발을 기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search as a, 예를 들자면이죠. 예를 들자면, sneakers라든지, 미안해요. 샌들이라든지, 부츠나. 자, etc. etc. 어떻게 읽죠? etc. 라고 읽는데, 뭐예요?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등등. 모든 거를 기부할 수 있어요. 2번도 맞네요. 3번 봅시다. 신발 수거함은 본관 1층에 있다. 신발 수거함이 뭔지를 봐야겠죠. where? 어디에 있나요? 자, you can drop shoes off. drop off. 두고 가다라는 얘기인데, 신발을 두고 갈 수 있어요. 어디예요? in the collection box. collection. 뭐예요? 자, 뭔가를 모아서 수집해서 진열하는 게 collection이 꼭 아니에요. 뭐다? 그렇죠. 뭐다라는 뜻입니다. 자, 수거함이에요. 수거 박스를 둬요. 어디에? on the first floor, 첫 번째 1층에 있답니다. of the main building. 본관이라는 뜻이요. main building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건물, 제일 메인이 되는 건물이죠. 본관 1층에 있다고 하네요. 자, 3번도 아니고요. 4번 봅시다. 매주 화요일에 신발을 수거한다. 자, 우리 매주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죠? 네, every가 있어요. every Sunday 하면 뭐죠? 그렇죠. 매주 일요일이 되는데요. every Tuesday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그죠? 봐봅시다. 자, 8시와 4시 사이에 수거가 되고요. shoes will be picked up. 아, 미안해요. 수거가 되는 게 아니라 뭐죠? 그렇죠. 8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계속 가봅시다. shoes will be picked up. 자, 신발들은요. 수거되어집니다. on Tuesday. 어, 괜찮네요. 하지만 뭐예요, 뒤에? every two weeks. 자, every two weeks. 뭐예요? 모든 2주? 모든 2주가 아니라 방금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every Tuesday 하면 매주 토요일이 되니까. every two weeks 하면 뭐죠? 네, 그렇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매주, 격주. 매주가 아니라 격주 화요일마다 수거해 간다는 거죠. 자, 답은 4번이에요. 매주 화요일이 아니라 격주 화요일에 신발을 수거한다는 거고요. 자, 5번. 기증하는 신발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어야 된다. 자, the shoes will you donate need to. 자, need to 뭐예요? 뭐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럼 need to be 하면 뭐예요? 뭐 뭐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뭐 뭐 존재해야 돼요. 어디에? in a plastic bag. 어, 선생님. 비닐봉지가 아니라 플라스틱 가방이라는데요. 자, 우리가 플라스틱 bag을 비닐봉지라고 해요. vinyl이라는 비닐이라는 영어가 있지만 비닐봉지는 뭐라고 말하죠? 플라스틱 bag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단어들 정리를 하셔서 모르는 게 있었다면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45번 내용일지 마지막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